야 영희야 개강했지? 학교생활은 어때? 막 설레고 그래? 언니 설레긴 내가 무슨 새내기도 아니고 어제는 암문밖에 없는 강의실에서 수업했는데 지각했지 뭐야 대박 그래서 어떻게 했어? 어떻게 하긴 그냥 염치 불구하고 들어갔지 뭐 아이고 염치 불구하고 그냥 들어갔어? 그런데 영희야 염치 불구하다가 아니라 염치 불구하다가 맞는 표현이야 불구하다가 돌아보지 않는다는 뜻이거든 아 그렇구나 이제 염치 불구할 일 없이 일찍 좀 다녀야겠다 그래 좀 일찍 다녀라